문영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에 의한 신체적 피해를 대비한 시민행복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합니다. 재난에 실시된 시민행복안전보험은 여러 재난과 사고에 대한 보상액은 늘리고 강력범죄 상해를 추가해서 내년 1월까지 갱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사고는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액이 대폭 확대되고 각종 재난의 보상금액도 2천만원까지 강력범죄에 의한 상해도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됩니다.